두 번째 이슈도 역시 기업 신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잇따른 건설 참사 때문에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예 건설업계에서 영구 퇴출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은 어떤 추이로도 흘러갈지 이것과 관련해서 건설주 관련 투자는 어떻게 해야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규 소장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기업들에 대한 신뢰라고 해야 되나요? 투명 경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카카오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도 이것과 비슷한 연관성들이 있는 상황인데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ESG 이외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퍼포먼스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로 품질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냐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신뢰가 지금 추락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7개월 전에도 일단은 광주시에서 학동 철거 공사를 하다가 이런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 뒤에 지금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런 화정지구 사태가 나니까 사실 이렇게 1년 안에 2번 이상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징계가 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현대산업개발에는 큰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골조 공사를 하는데 보통 겨울에는 골조 공사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겨울에 강행을 하다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공기가 일단은 줄어들어야지만 전체적으로 이윤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겠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불법 하도급이라든가 안전비용을 미지급한다든가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결국은 이거는 인재로서의 요소가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런 사과도 하고 보상도 충분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전세 가격이 폭락하고 있답니다. 이런 여태의 상황까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HDC 현대산업개발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도 지금 속이 까맣게 타고 들어가실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많이 좀 그렇고요. 저희 동네 주변에도 지금 아이파크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좀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게 특급 문제가 뭐냐 하면 원청사 직원이 원래 콘크리트 타설 같은 골조 공사할 때는 반드시 현장 감독이 있어야 되고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 10여 명 정도의 관련자들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계속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어떻게든 주가 떨어진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거의 이걸 막기는 힘든 상황으로 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어려운 것이 잘못하면 면허가 과연 박탈이 되느냐 이 부분을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상 아무리 그래도 최소 1년의 영업 정지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는 사실은 좀 가지고 계신 투자자님 분들께는 참 안 된 일이긴 한데 이거는 정말로 어떤 구조적인 어떤 리스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믿고 갈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중징계를 받을 것은 좀 많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성수대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성수대교 같은 경우는 동아건설이 처음에 지었던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한 20톤 정도 그러니까 원래 정했던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통량하고 울동량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큰 트럭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다리가 결국은 뭐 그렇게 뛰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산업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 그렇게 생긴 사고일 수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인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촉박한 공기하고 지나친 비료용 절감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이거를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원가 자재 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이라서 충분한 공기하고 그다음에 건설비를 좀 제대로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 비용을 좀 지급을 한 다음에 결국은 이 실행감독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른 건설회사들에도 파급을 미쳐가지고 전체적인 건설회사들의 재무제표와 그다음에 이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설주들에게도 어쨌든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국처부는 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별히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영업이익에서 최소 10% 이상은 감소를 하거든요. 그만큼 안전비용이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까지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안전관리와 관련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올해 건설주 많이 보자라는 대선도 있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자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영향력이 주가에 더 크게 미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건설사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가장 기본적인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겠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개선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이슈,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